중심 앞에 있죠. 그러면 왼발 앞끝 힘주고 하나 둘 셋. 하나 사이드 스텝. 얘는 미는 대신 오른발을 바로 사이드 스텝 밟아서 점프 스윙. 이 속도로 나가면 아무것도 못 나와. 자 일단 맹공으로 해볼게요. 준비. 자, 잡으세요. 시작. 다다당. 그렇지. 준비. 시작. 다다당. 스윙. 점프 스윙. 오른발 치고 바로 점프 스윙.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사람도 롱 서비스 받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리어만 안 치면 난 그냥 뒤에만 있으면 돼. 얘를 밀렸을 때는 세게 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꽂을까 이 생각하면 돼. 스윙만 빠르게 하면 돼. 그래서 공을 밀리게 붕 떠가지 말고 자세 뺏겼을 때는 빨리 한순간에 송목 써서 다시 준비할 시간을 벌어요. 아니면 클리어를 아예 세게 치는 것. 팔꿈치 열어. 열어. 그렇지. 와우. 열어. 열어. 그렇지. 와우. 롱 서비스 받을 때 대부분 이렇게 나가니까 롱 서비스가 안 받아지는 거예요. 허리를 이 상태에서 사이드를 밟아요. 자. 발도 앞발을 세우지 말고 살짝 사선으로 놔두고 중심 앞에 있죠. 그러면 왼발 앞끝 힘주고 하나 둘 셋. 하나. 사이드 스텝. 얘는 미는 대신 오른발을 바로 사이드 스텝 밟아서 점프 시행. 한번 자세 잡아보실래요? 살짝 사선을 잡고 백 잡고. 백 잡아요. 백 잡고 중심 앞에. 근데 거의 아마 초신분들은 살짝 더 뒤로 오셔도 돼요. 어차피 서비스가 그렇게 짧게 오는 게 아니어서. 살짝 사선. 중심 앞으로. 앞발 끝에 힘줘서. 자 이때. 앞발 끝에 힘줘야 튕길 수가 있는데 힘 안 주면 발목이 이렇게 되겠죠. 앞발 힘주고. 오른발 사이드 스텝. 자. 봐봐요. 이 속도로 나가면 아무것도 못 나와요. 자. 일단 뱅공으로 해볼게요. 준비. 자. 잡으세요. 시작. 타다닥. 그렇지. 준비. 시작. 콕. 타다닥. 스윙. 점프 스윙. 오른발 치고 바로 점프 스윙. 자. 주세요. 시작. 타다닥. 점프 스윙.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공이 더 뒤로 오기 전에 중간에서 짧게 끊는 거예요. 뒤로 넘어오기 전에 중간에서 짧게 끊나요? 다시. 다시. 타다닥. 스윙. 그렇지. 이 정도만 해줘도 봐봐요. 뒤로 나가면은 이 사람은 어디 준비하겠어요? 앞에 지켜주니까 이제 뒤에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 끊어주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사람도 롱 서비스 받게 되면은 여기 앞에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클리어 하면 안 치면 난 그냥 뒤에만 있으면 돼. 준비. 중간에서 끊어주는 게 제일 쉬워요. 뒤까지 안 나가고. 그러니까 발이 빠르게 움직여서 중간에서 탕.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잘하고 나서 또 잘하는 사람이 하면 그걸 또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치고도 반대로 공이 온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렇지. 예측은 해야 돼.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잘했어. 오, 잘하는데? 준비. 탕. 스윙. 그렇지. 나이스. 하나, 둘, 셋. 하나. 오. 나이스. 준비. 그렇지. 하나, 둘, 셋. 중간에서 끊어. 그렇지. 이거 봐. 이것도 그냥 더 안 나가도 바로 공 짧네 하면 바로 스윙하면 돼. 공이 짧으면. 하나. 잘했는데 깎았어. 그렇지. 느껴졌죠 방금. 스윙. 잘했어. 등 보이면 어떡해. 등 안 보이면 사이드 스텝으로 빨리 나가야 돼. 어깨 퇴근. 팔꿈치 열어. 열어. 그렇지. 와우.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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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우. 자, 세 개만 더 해볼게요. 자, 했어. 팔꿈치 땡겨. 팔꿈치 옆으로 열어. 그렇지. 나이스. 팔꿈치 열어. 하이. 자, 힘들어. 사이드로 가죠. 자, 마지막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잘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만 나가도 충분해. 자, 바꿔주세요. 준비, 롱 서비스. 자세 잡을 때 발 더 앞으로.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셋, 하나. 봐봐요. 중심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을 사이드로 땡겨. 사이드 스텝 할 때. 그렇죠. 어깨가 털려야 자세가 안 빌려요. 하나, 둘, 셋. 그렇지. 다시. 어깨 털어. 하나, 둘, 셋. 하나. 그리고 뒤로 끝까지 다 나가서 스윙. 이렇게 살살하지 말고 중간에 오는 거를 빠르게 나가서 짧게 끊어야 해요. 최대한 빨리. 더 뒤로 가기 전에 더 빨리 끊어야 돼요. 스윙 먼저. 그렇지. 대신 코스보. 코스보. 미리 가기 있어요? 다시.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앞서랑 대주면 안 돼. 하나. 중간에 쇼 서비스도 섞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지. 잘했어. 얘를 밀렸을 때는 세게 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꽂을까 이 생각하면 돼. 스윙만 빠르게 하면 돼. 그래서 공을 밀리게 붕 떠가지 말고 자세 빼꼈을 때는 빨리 한순간에 손목 써서 다시 준비할 시간을 벌어요. 아니면 클리어를 아예 세게 치는 것. 하나. 어, 잘했어. 준비. 하나, 둘. 다음 거 준비. 에이. 푸싱 맞으려고 다시. 하나, 둘, 셋. 봐봐요. 이미 이미 공 자세 다 뺏기고 이렇게 허리 꺾여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미 중간에서 끊었어요. 발로 나가려 하지 마요. 팔꿈치 옆으로 열어요. 팔꿈치 옆으로 땡겨. 하나, 둘, 셋. 잘했어. 잘했어. 팡 튕길 때 팔꿈치를 빠르게 열어요. 그렇지. 왼손 위로 쫙 대고. 왼손 위로 쫙 대고. 나. 다시. 다시. 왼손. 껌질 껌질 말이잖아. 다시. 탕. 그렇지. 살짝 여기. 하나, 기다려. 둘, 그렇지. 잘한다. 중간에서. 그렇지. 수비 준비하고. 만약 클리어 쳤을 때는 앞으로 들어오지 말고 중간에. 하나, 스윙 봐봐요. 점프를 너무 빨리 뛰고 떨어질 때 치잖아요. 따다당. 잡아서 위에서. 위에서. 자, 세 개 더. 하나, 둘, 셋. 점프하면 안 됐어요. 방금 거. 자, 두 개. 중간에서 스윙. 그렇지. 하나 더. 준비. 따다당.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 자, 바꿔주세요. 네. 네. 이제는. 롱 서비스하고 직선으로 스매싱을 하던 클리어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공을 칠 거예요. 그거에 대해 수비자 준비하거나 아니면 앞에 놓을 수 있고 클리어 준비도 하면 돼요. 방코트 준비하시면 돼요. 게임처럼. 게임처럼. 네. 하나. 수비 준비. 그렇지. 어, 다 아무거나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게임할 때 내가 치고 나서 스매싱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클리어도 올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방. 하나. 준비. 걸어. 그렇지. 이렇게 드라이브 오면 대각으로 걸어요. 하나. 반대. 우와, 나이스. 오, 좋아. 준비. 하이. 하나. 자세하자. 둘. 앞에 올려. 수비 준비. 아이고, 아이고. 이쪽 없어요. 이쪽. 올리는 거 있죠. 하이. 둘. 틀어. 오, 잘했어요. 준비. 리시브나 드라이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섞어서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네, 방금 거 왔을 때 백으로 가야죠. 백으로 가야지. 근데 몸이 너무 많이 가죠. 그러니까 백으로 칠지 포핸드로 칠지 모두를 해요. 팔 먼저 앞에. 네. 하나. 굿. 그렇지. 팔 따로 팔 따로 말고 기다렸다가 같이. 하이. 아이고. 같이. 그렇지. 네. 자세하자. 자, 여기 써주세요. 여기도 클리어 치실 거예요. 준비. 하나. 둘. 움직여. 와야지. 대각 틀었으면 대각 틀고 가운데 와서 반대까지 잡아야 돼요. 알겠죠? 언제 어디서 올지 몰라요. 준비. 둘이. 하나. 대각 틀고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수비 준비. 그렇지. 또 수비해야지. 올렸으면 또 수비. 아니면 배야죠. 안 올릴 거면. 하이. 아이고. 때려. 그렇지. 때려. 그렇지. 가운데로 치면 안 되죠 뭐. 가운데 치면 저 맞잖아요. 팡. 자세하자. 그렇지. 다시 자세하자. 올리면은 별로로 가면 안 되죠? 올렸을 땐 이쪽으로 가요. 걸었을 때. 공격으로 걸었을 때 가운데고 올렸을 때는 올린 곳에 뒤로 가는 거예요. 하이. 하나. 둘.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셋. 들어오면서 반대까지. 준비. 수비. 하나. 백으로. 백으로. 팡. 하나. 자세하자. 둘. 그렇지. 때려. 그렇지. 다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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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그렇지. 수비 준비. 준비. 그렇지. 잘해보세요. 잘해보세요. 오 무서워. 여기 왜 다 공이 넘어가요? 오 잘하는데. 자 하나 더. 하이. 우와 나이스. 쳐주세요. 그렇지. 쳐주세요. 나이스 나이스. 자. 들어오세요. 자. 준비. 아잇. 드롭이면은 다시 스매싱이나 클리어. 수비 준비. 자. 준비. 오. 만들어 만들어. 자. 뭐예요. 뭐예요. 내가 직선 걸었으면 직선 쪽에 붙으면 돼. 여기 가운데 안 있어도 돼요? 준비. 아잇. 나. 나. 드럼에서. 앞발 드럼에서. 대각. 그렇지. 나. 몸 많이 오지 말고. 오이. 오이. 여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만약에 스매싱 치고 두 번째 공. 중심 같이 들어오면서 대각으로 밀고 따라가서 반대 걸어야 돼. 발 따로 팔 따로 말고 중심 같이. 그렇지. 자. 빠르게 나가서 끊어. 나. 중심 같이. 중심이 빠르게 오지. 그래서 더 빨라야 돼. 스윙. 때리자마자. 기다려. 자. 때린 공이 만약에 뜨면 수비 준비해. 하이. 하나. 둘. 그러고 앞에 떨어지면 백으로 가. 하나. 하나. 오. 네. 하나. 둘. 만들어 만들어. 자. 두 번째 공. 하나. 둘. 틀고 따라가야지.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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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따라가야지. 또 가야지. 또 가야지.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하이. 하나. 둘. 짧게. 스윙 짧게. 그렇지. 전위에서 스윙 짧게. 땅. 오. 여기 말고. 이쪽 말고. 다시. 전위 스윙 짧게.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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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야지. 자. 홍경. 오. 오. 자. 세 개 더. 중간에서 끊어요. 그렇지. 그렇지. 오. 잘했어요. 자. 두 개 더. 오. 하나. 준비. 수비 준비. 둘. 그렇지. 셋. 따라가. 넷. 따라가. 그렇지. 공격. 아유. 나이스. 자. 마지막. 오. 하나. 자. 다시 마지막. 다시 마지막. 오. 하나. 둘. 따라가주세요. 잘했어. 잘했어. 잘해셨어요. 잘해주세요.